도둘지 마라 뒤돌지마 뒤돌지마 좀만 더 그대로 있어 뒤돌지 말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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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라 그대로 있어 됐어 깔끔하구만 완벽했어 아주 좋아 어 아 마우스 클릭하는 거구나 Q가 아니라 그 배럴은 위험해 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만 좋았어 이제 모든 걸 알았어 끝났어 이제 야 끝났어 이제 이제 만원경의 생각법을 완벽하게 익혔어 권이 보인다 네 그들의 위치가 훤히 보여 멀어서 잘 안 보이지 않을까 네 저거 시체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멀어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적지나 스나이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은밀하게 잡고선 그 다음에 쏴야 됩니다 아 인생 적지나 피마틱 산부 사ِ 그냥 빨리 빨리 한 놈 죽이고 됐어! 나가라! 대굴밥 관통샷! 수류탄도 있죠 수류탄도 잃어버렸다 띄워댕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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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서 안 보이는구만. 깜깜해서. 그죠? 아하! 오케이. 이런 곳이 있었네. 뭐야? 아...아유 아 왜 안죽는건데? 아... 철로맞으면 튕겨 총알이 어 달려가서 못 꺾을걸 이게? 콕 ** ... ... ... ... 도망간다. 퀄리티 소리를 잡는다. 룩이 퍼리에더 불어서 잡았어요 하... 다음 소리! 심장관석. 아 폐! 폐을 반으로 갈랐어! 소리 고자라니 고자라니 여기서 가볼까 4발 이 게임 목적 다 죽이는거 네 조용히 죽이는거죠 조용히 목표만 죽여도 됩니다 다 안 죽여도 상관없어요 총 1무니션 총알을 채워줬어요, 굿. 총알을 채워줬어요, 굿. 가까이 있는 놈부터 죽이자. 어. 넥스. 소음총으로. 소음총으로. 어. 옆에 물완개가 막. 촤악 있는데. 어. 저기 뭔가 있는데. 저건 뭐지? 토니바퀴는. 됐어 차인가요 적도 다찾고 아 이게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역시 이 만원경 사용의 유무가 많은 걸 바르는군요 그렇지 목을 정확하게 이 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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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렴 여기 이 녀석 이 녀석 돌아가도 되나? 주인공은 헬멧 안쓰나요? 저격할때 방해됩니다 스포닝구요 파리가 남아당겨? 그냥 걸어도 되겠는데? 아무도 없을거같아 너무 뛰면 안좋다니까 적절하게 생존을 버리고 간지를 택했다 완벽한 스나이핑 오 뭐야 저거 통신탑인가봐요 흠 은밀하게 다가가요 당황하지않고 담배피는놈 뒤로 다가간후 뭐 누르는거지? F 아 뭐야 아 미안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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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아 뭐 버튼으로? 아 2키였는데 아 아 이럴 젠장아 키를 헷갈렸어 아 이럴 젠장 아 이럴 젠장아 돌 돌을 던졌어 아 지금 잘나가고 있었는데 내 인생에 돌팔매질을 했어 아 소리도 났다 아 소리도 났다 이렇게 된거 다른쪽으로 돌아간다 다가가 소리가 들렸다 아 소리도 났다 아 소리도 났다 아 소리도 났다 야야야야야야 왜이래 왜이래 어어 깜짝이야 아 어어 깜짝이야 아, 너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 아, 너 때문에 뚱불났어. 아, 진짜. 비켜, 지어. 지그재그러. 지그재그러. 어, 어, 완전 잘했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최대한 멀리. 하나, 둘, 하나, 둘. 아, 지쳤어. 아, 뭐야. 어, 저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으아, 근데 зависelen tarp. 이동한다. 숨어, 짱박혀. 아... 오. chaîneOSS 스내바 여기 tribes 유기 Associate 수거 HOLID Creation 히읏 테이터스 반 그는 돌격형 스나이퍼였다 아우 2키였는데 F키를 누르는 바람에 돌을 던져가지고 어? 어? 여기 좋은데? 아하아 그렇구나 여기 소리가 나는 지점이었구만 그렇지 아우 여기 소리가 나는 지점이었네 이걸 모르고 있었구만 여기를 이용했다면 아까전에 더 쉬운 전투를 할 뻔했죠 아니 저쪽에 의외로 되게 많아요 사람이 아니 저쪽에 의외로 되게 많아요 사람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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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은 역시 잠입해야 돼 천천히 은밀하게 하지만 그전에 일단 회복을 한번 해주고 그 후에 짱돌로 바꾼 후 네 초심으로 돌아가서 스나이퍼 엘리트를 진짜 스나이퍼답게 하겠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막 뛰어다니는 건 말이 안되죠 아무리 방송이라고 하지만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싶어서 막 뛰어가서 막 죽이고 이런건 안됩니다 천천히 어? 여기 뭐가 떨어져있는데? 아이고 위험한 터지는거 좋았어 그렇게 돌을 던져대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땅 천천히 어? 불을 던져 저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아아 어 죽었나보다 시체요 어떻게 시체가 저렇게 딱 마치 누군가를 겨누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림자에 하필이면 이 그림자에 내가 딱 해놔가지고 마치 너들 날 겨누고 있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도망간다. 목표를 정확하게 집어넣었네요 아.. 검색라인 오퍼레터가 가야 할 것 같아요 흐음 사사 수빈 col et 오랫동안 도망간다. 아.. 나문뒤에 숨었어 아.. 나문뒤에 숨었어 됐다 그렇지 쥐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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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2588 시리즈 와라 올 텐데 도망간다. 좋아! 아우 빡세 중력 계산은 대충 감으로 해야 돼요 어차피 이 시대때는 그랬으니까 계산할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아까 E키를 누르면 빨간색으로 표정이 나와요 빨간 표시 맞으면 되는데 힘들면 안 나오더라고 빨간 표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쉬워 그것 때문에 이거 원래 안 나와야 제 맛인데 근데 이거 총알 털어야 하는데 이건 좀 봐주는거죠 이게 또 뭐지 뭐지 나이도 뭐지 전혀! 우리 터뜨린다! 나이도 뭐지 나이도 뭐지 나이도 뭐지 나이도 뭐지 나이도 뭐지 자이도 뭐지 됐다 오케이잉 다갑시다 은밀하게 뭐가 고스트인가요? 아니 고스트지 완전히 얘네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 2키로 떨어진 제22사단 독일군들은 나의 존재를 지금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완벽하게 지금 은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1사단 얘네들은 지금 어느 정도 몇 명은 나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여기 애들 굉장히 많던데 지금 내가 한강도 안 보이냐 아 저 있다 아 저 있다 아 저 있다 아 저 있다 아 저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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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준비, 고! 소리, 고! 소리, 고! 잡았다 이동하는 적을 단숨에 이 총알로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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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폭했어요 네, 이거 움직이는 거 맞추는 게 은근히 어렵거든요 이 총알로 군복이 잘 숨어있다. 콜라 왼쪽에 추궁기 있어요? 네 아 추궁기 추궁기 나 이거 옛날에 최고 난이도로 깼어요 2 조금만 조금만 하면 깰 수 있어 아 저 추궁기 추궁기를 이용하자 3가 근데 훨씬 잘 만들었네요 3가 훨씬 잘 만들었네요 3가 훨씬 잘 만들었네요 3가 훨씬 잘 만들었네요 아우 한번 뛰었으면 속 시원하게 뛰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뛰면 소리때문에 걸리니까 아무도 없어라 제발 아무도 없어라 3가 훨씬 잘 만들었네요 그렇지 추궁기 추궁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켜? 추궁기 아 추운게 아무 소리 안나요 원래? 됐어 그냥 아무 소리 안나도 돼요 이게 깜깜하니까 못 본다는 설정이죠 여기서 몰아서 죽이자 그걸 터뜨린 후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아우 여기서 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네 아우 여기서 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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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scientrus 빨간색 빨간만색 안 나와요 재밌는데 잘봐요 저 차를 푹팍시킬거 입니다 출라치 터졌다 아우 아우 포팍이 일어나 제 crumbs 잠시만요 inevitably 어, 이놈! 이놈 내 목표야! 넌 죽었다 나이스! 목표 1놈 사살 완료! 어어!! 고 hole~~~안~~~ 넉미아 더블킬 예에이이익 더블킬 노년하니